최근 몇 년간 창업에 대한 20, 30대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인데요. 바로 이런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길잡이가 돼주는 창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실현시켜줄 든든한 지원군,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를 찾아갑니다. 미국의 마크 주크바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년 CEO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이죠. 국내에서도 이처럼 청년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 창업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 등의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4,500명 가까이 청년 창업가를 배출하면서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는 강남 청년창업센터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 30대 예비 청년창업가를 위해 사무공간, 창업활동비, 창업코칭 등의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기관입니다. 이곳 강남 청년창업센터에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기 최종 합격 200팀, 7기 예비 합격 500팀이 창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유망 분야로 꼽히는 IT를 비롯해 제조와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아이템이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주는 교육과 컨설팅이 중요한 단계에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입주 기업들의 창업 역량 재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실습형 창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식재산, 자금, 법무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해 요일별로 맞춤 컨설팅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교육이나 전문가 컨설팅, 또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창업자들끼리의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협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창업센터의 입주 기업을 만나러 가보시죠. 뚝딱뚝딱 경쾌한 망치들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입주 기업 중 한 곳인 가구 제작 스타트업입니다. 작업이 한창이어서 잠시 지켜보던 중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망치로 가구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목재와 목재를 짜맞추고 있다는 점. 한욱의 짜임 구조를 접목해 가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 디자이너이자 이곳 대표인 남국윤정 씨는 한국의 전통 가구를 발전시켜 대중화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전통적인 한국 가구의 짜임을 컴퓨터로 설계하고 이를 CNC 공작기계로 제작하는 지금의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구는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를 목표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도전해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지금은 챌린지 1000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창업 성장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도움받은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금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쪽으로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시는 것과 창업 지원 자금, 그리고 저희끼리 IR 데모 대비를 통해서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류는 서로 창업가들, 스타트업끼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통해서 서로 잘 몰랐던 부분,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저희가 잘 모르는 세무 부분, 회계 부분, 경영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이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입주기업 간의 교류 또한 입주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하는 남궁윤정씨. 실제로 센터 내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자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지만 청년 창업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킹은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어 청년 창업가들의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서 같이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비투비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대표님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웹디자인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내가 어떤 업체에 신교로 신설되는 업체에 가니 웹디자이너가 필요하고 또 가구도 필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미팅을 가서 가구에 대한 상담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분은 그분이 해당되는 웹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주기업을 찾았습니다. 수제 맞춤 자전거 전용 신발을 개발한 곳인데요. 평소 사이클 마니아인 이준희 씨가 본인이 늦게 왔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섰던 것. 더 이상 발을 신발에 맞추지 않고 신발을 발에 맞춰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도전해 아이디어 현실화를 이뤄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이 되고요. 저마저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오게 되는 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또 자금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 문제도 여기에 교육이나 많은 정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제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창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고 하는 이준희 씨. 지금의 배움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이곳은 서울시 청년창업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창업지원 공간, 청년창업플러스센터입니다. 앞서 보았던 강남청년창업센터네 입주기업들이 또 한 번의 평가를 거쳐 사무실 지원과 함께 투자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 연계형 지원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리고 있는 특별한 행사, 데모데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 6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발해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자리인데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내 입주기업 12팀이 참가해 각자 준비 중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자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는 민간투자기관 대표와 엔젤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과 20명의 멘토평가단이 맡았는데요. 경영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상위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주기업 대표자들. 성공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앞에서 제가 저희만의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의 피드백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위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데모데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청년 창업가들의 패기와 열정. 이들의 꿈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 여기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또 한 명의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선발된 뒤 1년의 창업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혜진 씨. 캐릭터 관련 사업으로 2012년 창업해 창업 3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김혜진 씨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캐릭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캐릭터 제품이 바로 이 책 저금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책자처럼 보이는 종이가 책 저금통이 될 텐데요. 책자 안에 설명서에 따라 접고 끼우면 책 저금통 완성. 100원짜리 동전으로 책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만 2천 원 정도.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 저금통. 아이들이 책 저금통을 통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김혜진 씨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도움을 받아 투자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까지 저희 특허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도움을 받고 지원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받아서 또 이제 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작지만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청년 창업가의 길에 들어선 김혜진 씨. 좋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CEO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선발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지난 6년 동안 많은 청년 창업가를 배출해 왔는데요. 머지않은 미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청년 CEO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